플린트 플린트? 쌤, 놀라지 마요! 나 꿀꺽퐁당 섬에 가서 플린트 승판을 없앨 거예요! 끔찍한 우드몬스터를 만들어낸다는데 세상을 공격하려고 수영을 가르치고 있대요! 나도 갈게요! 네? 안 돼요! 쌤, 너무 위험해서 목숨이 간당간당할 텐데요? 그렇다면 도움을 정하면 되죠! 플린트, 네가 집에 가면 나도 간다 우릴 집으로 보내줄 새 발명품은 식료품 배달 장치 용감한 실험 원숭이 먼저 무서워! 성공이다! 바나나! 바나나! 이야! 알았어! 배 타고 가면 되잖아! 집집집집집집 내 발명품이 여기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니! 여기 정말 아름다워! 쟤들이 침팬새우야? 블라밤고다! 우와! 저기 있는 거 뭐야? 그냥 토마토 사라인 맷! 이번엔 푸드 몬스터다! 안 돼! 안 돼! 나도 좋아해! 내 거야! 놔! 놔! 내 거라고! 안 돼! 내 거야! 놔! 빨리! 내가 왜 피클이랑 말하고 있지? 식심추나 함께 떠나는 꽉 잡아요! 나 차가 대파되겠어! 먹방 어드벤처! 너 때문에 대입이 됐잖아! 야무지게 먹어야지! 이건 소풍이 아니라고! 아니네! 쏘 음식이 내린 라면 투! 침팬새우, 스티브, 침팬새우, 스티브, 침팬새우 자리 가! 스티브! 11월 21일 극장에서 3D로 맛보세요!